아 해가 지는 이제 해가 지는 체질 멸입이 되면은 염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막 소리 해요 집에 가겠다고 아 나는 이제 이 시간이면 또 상기도를 하고 오면서 남편은 이제 염소를 몰아다가 염소장에 넣고 염소들은 이제 해가 지면은 불안해요 집에 가겠다고 저렇게 소리 질러요 해가 지면 다 집으로 가야 되죠 사람이나 저쪽에는 바다가 보이네요 하얗게 산 밑에 바다가 보이죠 해가 해가 지는 모습이에요 아 우리 염소 새끼들이 집에 가겠다고 올라오네요 그래 내가 지나가면 아는 신이 오래요 아 새끼 염소들이 많이 컸어요 아 해가 바다 바다로 빠지겠네요 이제 여기 놈들도 있고 이쪽 도로에서도 염소들이 집에 가겠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알았어 다 넣어줄게 기다려요 아이고 기다려요 아이고 기다려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네요 배가 빡빡해요 음 저쪽에서도 또 소리 지르네요 저쪽 뒤에도 또 세 마리가 또 있어요 이게 전 freue야 돼요 자막이 그러니까요 거고 하얀 거고 하얀 거고